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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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후라이팬으로 볶음밥도 해먹고 떡볶이도 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조금 높은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괜찮은 것 같아 조금 무거워요 근데 그러다시피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소중 빅주의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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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부채는 거 무겁니다 밥 잘 먹기 데이터에 비해 하나는 엄청나는 걸 죽었으면... 너무 예뻐 구독과 좋아요 영상은 이거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진 뜨뜻하니 좋지? 지방이 뻥싸면 안돼 그리고 들어오면 안되고 건조해서 너 죽어 그리고 그 식사리도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지옥이 신나는 밀가루 소스는 소스에 담아야 합니다 소스에 담아야 합니다 소스는 담아야 합니다 소스에 담아요 랩이 몇몇인데 이렇게 하면 대파에 구워지는것 같아요 1. 대파에 구워지는 고추가라 2. 다파에 구워지는 고추가라 2. 대파에 구워지는 고추가라 1. 판매버스 2. 마산 2. 마산 5. 마산 고춧가루 후추 가족들이나 유방 소주 벌써 벌레들리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주면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좀 빨라 이제 한글 좀 해둘 타yk breeze 태 CORRES toy 찰칵 도이 bang 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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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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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장 2시간 정도 creepy 집사장 2시간 정도 집사장 2시간 정도 저기 경자에 앞에 있는 저 난간을 잘라낼 거예요. 나중에 여기 데크를 깔 거거든요. 여기랑 이렇게 깔아서 저기 정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데크를 깔려고요. 엄마 아빠가 있을 때 하면 못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없앤 모습을 보여줘요. 시작해봅시다. 저기 잘리려나? 시작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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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공간 때문에 안 돼. 막혀가지고. 시작해봅시다. 오, 됐다. 됐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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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오 카메라 롱쿨 식물 같은 거 키워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인정아 너 놀이터 저기 갈래? 아우 나 힘 좀 썼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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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풀려가지고 도망갈때도 안 돼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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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공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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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맨밤만 먹었는데 너무 맛있을 정도로 배가 아픈데? 너무 맛있어. 밥이 너무 진데? 되게 쉽게 만들던데? 되게 쉽게 만든 건 줄 알았지? 이거 후추가기 제일 쉽다. 안 돼. 안 돼. 왜 벌어지는 거야. 더 그체. 미치게. 슬프다. 입맛도 없어졌어 갑자기. 그래도 배는 고프니까. 그래도 배는 고프니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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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